거대 과일 크니크니 두다와 친구들이 새로운 곳을 찾아가고 있네요. 오늘 탐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? 아 여기는 열대나무숲이야 열대나무숲? 어쩐지 그래서 야자수가 잔뜩 있구나 응? 근데 저게 뭐지? 뭐? 저거! 와 열매다 맛있는 야자수 열매야 야자수 열매? 내가 떨 거야 너무 높이 있나봐 어이 배고픈데 뭐가 문제야 이 스케님이 해결해 주지 스케 저 야자수 열매 딸 수 있어 당연하지 정말? 얼른 따줘 따줘 나만 믿으라고 전부 비켜봐 자 간다 야하하하 뭐가 지나갔어 어휴 너무 높아서 안 되겠어 다른 야자수를 찾아보자 난 이놈과 좋은데 떨어진다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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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엄청 크다 으악 으악 이렇게 큰 열매는 처음 봐 으악 크니크니는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과일이다 열대나무숲의 제일 큰 나무에서만 열리는 귀한 열매다 오 크니크니 멋지다 흐흐흐흐 자 reply 두더는 크니크니 갖고싶어 음 일단 집으로 돌아가자 이제 해가 질 시간야 응 크니크니는 내가 가져갈게 바블, 혼자서는 할 수 없어 우리 다 같이 밀자 힘들어 그냥 두고 갈까? 안 돼, 끝까지 가져갈 거야 그래, 진정한 탐험가라면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지 우리 핑카이 묶어보자 다 됐어 그럼 이제 출발하자 너무 낮게 나는 거 아니야? 크니크니 때문에 더 이상 높이 날 수가 없어 근데 뭔가 두고 온 거 같은데 어? 스켓을 깜빡했잖아 스켓이 왔었어? 스켓을 잊어버렸네 다시 채 들어가자 이 앙증되는데? 으악! 큰일, 큰일가 떨어졌어 흠 여기가 어디람 이게 뭐지? 흠 흠 이게 뭐지? 흠 이야아 인게뭐야 Close our hair 으아 부서워 유야 아 이수 apologize 으 아 아 여차 이 스키입을 broadband 이거 또 뭐야 아! 여긴 것 같아! 찾았다! 큰일, 큰일! 그런데 어쩌지? 이제 묶을 줄도 없는데. 그냥 가자. 안 돼, 안 돼! 그럼 오늘은 여기서 야영을 할까? 야영 좋아, 좋아! une 고 아! 둘, 하나 하고 동동 동동 야OOD 세상 막 반 성공! 어? 배고파… 열심히 일했더니 배가 고프네. 쌓은 음식은 아까 다 먹었는데 어? 아마 엄청 맛있는 게 들어있을 거야 저렇게 큰데 양도 어마어마 하겠지 새가 최고의 과일이라고 하잖아 누나 져이 똥 준비됐어?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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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준비됐어 간다 으악 자 아 까구 괜찮아 으흡 으악 three 으으 음 으흡 으흑 스케 도대체 어디 갔다 온 거야 내가 저 열매 때문에 으악 비 온다 이런 비가 뭐라고 이제 그만 들어와 난 됐거든 흠 으악 으악 번개다 으으으으으으 번개 무서워 으흐. 걱정마. 금방 지나갈 거야 후후 스캔님은 이런 번개 정도는 으으으으으으으 과일도 못 먹고 이게 뭐야 원하는 원화드림 원하는 원화드림 아무것도 없다니 아이 배고픈데 뭐가 좋다고 웃는 거야 그래도 오늘 재밌었어 맞아 크니크니 때문에 생각지도 못 했던 일들이 잔쓱 일어났잖아 이렇게 다같이 야영도 하고 끝까지 가져온 두다 덕분이야 신난다 신난다 대체 뭐가 신난다는 거야 아임 으응 비가 그쳤어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좋아! 나도 올라가서 보고 싶어! 우리가 도와줄게! 어! 두 달! 괜찮아? 너희들 들어와봐! 우와! 맛있어! 달다! 대단해! 신난다! 어서 들어! 유치하게! 나랑 안 들어갈 거야! 그럼! 야야야! 시원한데?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즐거운 일들이 생긴답니다.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안 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